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의 심재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떠오른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끔찍한 사건으로 매일매일 각 언론 매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 워킹맘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워킹맘 가운데 95%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육아, 아이돌봄이 결국 우리나라를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국가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이돌봄은 이제 아이 부모에게만 부담시킬 것이 아닌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동돌봄 관련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발의된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했던 신민자 경기도 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 심의원께서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대해 발의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나요? 네, 우리 사회가 요즘은 맞벌이 가구가 대다수잖아요. 특히 워킹맘들은 최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불안해서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돌봄 문제는 특정 아이나 부모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책임을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아동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가 연대를 이끌고 아이들을 돌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조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말 그대로 마을 단위의 아동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제2조입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했는데요. 마을 공동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자치 공동체로 규정했고요. 아동돌봄 공동체는 마을 주민 10명 이상 주민 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 대상 돌봄 사업을 주로하는 공동체라는 설명입니다. 이 공동체가 자녀 양육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돌봄 공간은 주민들이 공동육아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누구일까요? 제3조에 그 적용 대상이 정해졌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제4조에는 도지사는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 책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제5절을 보면 도지사는 아동돌봄 공동체 활동을 위한 돌봄 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아동돌봄 공간 조성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꼭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런 것 아니었나요? 아동돌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물을 더 강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제6조는 돌봄 공간의 기능이기도 한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보호자와 아동에게 육아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아동들이 성장에 필요한 도서나 장난감 등을 이런 서비스 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7조에는 돌봄 공간의 운영 계획을 규정했는데요. 도지사는 돌봄 공간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닌 시행해야 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운영 계획에는 돌봄 공간의 조성과 기본 방향, 운영 지원, 이용자 실태 조사 등등 돌봄 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육아 문제를 얘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우리나라와는 거리상 멀고 먼 나라의 속담이지만 이 속담이 우리 국민들이 가슴에 콕 와닿는 것은 그만큼 육아가 부모들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 또한 나 자신이 포함된 우리의 이웃,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실전해야 할 책임이자 권리는 아닐지. 그래서 아이 키우기로 인해 가정은 물론 이웃이 내 아이, 내 아이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인구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나와 우리가 이웃이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대가 가야 할 길 바로 이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